AP 투자 연구소입니다. 9월 13일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8%, 나스닥 종합 1.00%, S&P500이 0.75% 상승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등락률 또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중심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낙관적 태도와 자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던 젠슨 황 CEO의 긍정적 여파가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단 와중 성장의 자신감이 재확인되었다고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는데요.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2%선을 하회했다는 소식에 시장은 무난하다는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3만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그 폭은 제한적임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시비는 시장 예상대로 예금금리를 25배 시스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시비 총재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하고 회의마다 결전하는 접근법을 따를 것이라고 밝히며 추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시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시장은 다음주 연준이 25배 시스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점차 방향성을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국내 증시 명절을 앞둔 관망심리가 짙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따져봐야겠는데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명절이 끝나는 목요일 새벽 FOMC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을 인지해야겠습니다. 이에 오늘 장세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다음주 돌아오는 장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구요. 아멘